안녕하세요. 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자주 가는 주유소. 자주 가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갈 겁니다. 200m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을 좀 넣고 지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값은 조금 비싸요. 휘발유는 팔지 않습니다. 경유가 1314원입니다. 기름값은 조금 비싸도 세차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거에요. 지금 현재 연비가 3.4. 트리컴퓨터에 지금 찍힌게 321리터구요. 1,104.7km입니다. 총 연비를 정확하게 지금 한번 기름 넣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Not for me on addi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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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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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주 하이실을 내려서 주유를 하고 내려가거나 올라옵니다. 500m 앞에서 남성주 차관 방면 분명히 오른쪽 도로로 가라고 했을텐데 이 시절은 왼쪽으로 가능하다는ve 잠시후에 오른쪽 도로로 갈거에요 이곳에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차를 겉에를 좀 걸레질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물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세차가 다 끝났고요 차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걸레질을 하려고 했는데 걸레질 할게 없네 물이 다 말랐어요 날씨가 지금 영상이 24도입니다 이쪽도 깨끗하죠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